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 건데 미국의 지도력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예요. 개인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노년에 쏘는 인지능력 순발능력 그런 것을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노력해서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인 거죠. 노년이 주는 일종의 제약조건이니까. 이 미국의 언론들을 제가 다 둘러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네요. 이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이제 도날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일방적인 그런 게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아주 심한데 그 후폭풍 가운데에서는 그냥 후보를 갈아치우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 바이든과 오랜 여러분들 친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야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나 바이든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후배가 사퇴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달콤한데 그걸 본인 스스로 내놓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아주 맨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토마스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이 토마스 프리드만. 이 사람들은 토마스를 톰이라고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쓴소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조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대통령이지만 선거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6월 27일자 뉴욕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만은 여러분들 본인 칼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칼럼을 이렇게 내놓을 정도니까 여전히 뉴욕타임스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크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색채의 매체죠. 리스본 호텔에서 이제 아마 이런 1차 tv 토론을 토마스 프리드만이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서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세계화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아무튼 간에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이제 이분이 아주 반 트럼프 색채를 강하게 지닌 그런 조널리스트이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그가 나이 때문에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대통령직을 마무리한다면 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임기는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토마스 프리드만이 어마어마하게 실망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주장을 담은 그런 칼럼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의 가족과 찬물들도 바이든이 대선을 완주하게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며칠 동안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이 중요한 토론을 준비해 왔을 텐데 만약 그것이 그들이 그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과라면 그는 품위를 지키고 이번 임기가 끝날 때 무대를 떠나야 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아주 젊은 날 이런 논쟁 TV토론 이런 논쟁 심리아토론 이런 것을 많이 참여한 그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을 하는데 이번처럼 메모지를 여러분들 몇 장 거의 없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말싸움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 뜨겁고 격렬하고 아드렐란린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상대방하고 딱 앉아 가지고 TV 같은 데서 특정 어젠다를 가지고 그냥 찬반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 그리고 경험 그다음에 호전성 순발력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논쟁을 하다 보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 헛소리를 하게 되면 중간에 끊고 들어갈 수 있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류의 지적인 활동 가운데서도 이 토론 논쟁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격한 게 없고 그 사람의 전부가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 아니까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축적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가지고 논쟁에서 이런 최종적인 그런 포화 포화를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패배했다는 것은 인지능력뿐만 아니고 고령에 따라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지적인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호전적인 국가들인 러시아나 중국에게도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번에 예를 들면 이제 하마스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강력한 리더십이 미국에서 존재했으면 저렇게 쉽게 푸틴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도자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신앙심이 아주 돈독한 침내교 신자였던 헨리 트루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은 그런 피곤함이 들여져 있던 미국이 극동의 여러분들 한반도의 군사력을 파괴한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헨리 트루만이 확고한 그런 선악관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북한 침략 소식을 듣자마자 박살 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 선악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이번에 너무나 실망스러울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과 오랜 친문을 가져왔던 뉴욕타임스의 맨 칼럼니스인 토마스 프리드만 자체가 그리고 이제 논조 자체가 뉴욕타임스 논조 자체가 그냥 그만둬라는 차이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별도의 사슬에서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된다는 제목의 사슬을 실었고 아무튼 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어마어마한 경무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참 힘든 일이고 80대 노인이 수행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노년의 이런 직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1차 TV 토론에서 보인 그런 언어적인 표현 외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큰 점이었다.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나이와 쇠약함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눈감아 주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도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면 톱 기사를 실었거든요. 세계가 바이든이 약해지는 것을 지켜봤고 그리고 민주당은 그 사실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다. 전체가 여러분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의 거의 전부가 1차 TV 토론회에서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허약한 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네요. 그것도 내용도 조선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실었네요. 대통령의 정신력이 쉐트했음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고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도를 다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그동안 근래에 유럽의 정상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뭔가 실수를 계속하는 거 대통령의 능력이 쉐트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고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유럽 순방 직후에 백악관 마당에서 열린 노예해방기념일 연주회에서 바이든이 음악과 동떨어지게 박수를 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았고 언제 박수를 쳐야 할지 옆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트위터에 여러분들 오늘 한 분 한 미국분이 찍었던 내용을 올렸는데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공개가 안 된 겁니다. 토론이 끝나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여러분들 각자 단상을 떠나가서 돌아갈 때 트럼프는 여러분들 건재하게 돌아가서 혼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참모진들한테 박수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든은 돌아가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그 계단을 내려온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비치지 않았는데 토론회가 끝나고 난 것을 이제 촬영이 계속됐겠죠. 그 대목이 그 트위터를 영상과 함께 올리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토론회의 전부였다. 그러니까 전체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라는 거죠.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체력적인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단히 문제가 많은 유럽에서는 바이든의 고령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재앙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노력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노력해서 극복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부축받으면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의 탈진된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 시작 부문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젊은 날 30대 40대 이때 여러분들 논쟁을 굉장히 tv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tv 토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전부가 다 발휘되어 가지고 상대방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냥 글로번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때리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뭡니까 말과 전부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체력 소모도 심하고 어마어마한 순발력과 지적인 능력과 투쟁 능력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인데 완전히 완패한 것이고 토론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잘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대패한 거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내용을 자세하게입니다. 바이든 캠프의 기부자들 역시 몇 달 전부터 비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고 기부자 모임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행설 수술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거나 메초가 침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기부자들이 기부하는 모임에서는 기부자들이 현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다 그거는 없애고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이렇게 플롬포트에 띄우고 그걸 읽어가는 행식으로 그렇게 대체해 가지고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신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압니까 기부자들의 우려 지난 2월 바이든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모금 행사에서 플롬포트를 사용했고 질문을 사전에 조사해 좀 더 자유로운 교류를 기대했던 일부 기부자들을 실망시켰다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질문을 던지면 그걸 받고 생각해서 답해야 되니까 이미 정해진 질문을 플롬포트에 띄우고 그걸 읽어나가는 식이죠. 한 언론인의 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와싱턴주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각의 흐름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순간은 5초 동안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바이든은 내일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쨌든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걸 이루면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횡설수설한 거죠. 바이든의 모금활동에 정통한 두 사람에 따르면 일부 주요 민주당 기부자들은 후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또 바이든이 너무 나이가 많다고 믿어서 이번 경주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기부하기를 그냥 포기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말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모든 능력이 다 드러난 것이 바로 토론이죠. 그래서 미국의 역대의 여러분들 대통령 tv 도론은 당락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인들의 문제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리더십에 여러분들 기대거나 또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후보의 사의를 표하지 않는 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